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토다스 여러분, 수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 오늘은 9월 학력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름방학 거의 끝났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일주일도 채 안 남았을 텐데 제가 담당하는 여러 가지, 여러 현장의 학교들은 지금 계약을 대부분 했고 아마 8월 중순쯤에는 다 계약을 하고 바로 중간고사 대비를 들어갈 거예요. 중간고사 기간도 이번에 천차만별이죠. 10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중간에 엄청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매년 보는 그런 모의고사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은 9월 학력평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고 1일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시험이 9월 6일입니다. 2023년 9월 6일 수요일에 보고 고 1, 2, 3이 동시에 시행을 해요. 그리고 3월이나 아니면 6월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거의 모든 지역에 다 참여를 하죠. 거의가 아니고 모든 지역 참여를 하고 아직까지는 9월 6일 수요일에 보는 학력평가가 제외되는 지역은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전국 모의고사가 시행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선생님도 학생 때 생각해 보면 친구들끼리 인천은 쉽고 부산은 어렵고 서울은 평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시험은 고 3 시험이 아니고 고 1, 2는 인천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고 3은 한국교육과정 평권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주관 기관이 다르고요. 매번 교육청에서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하기로 하고 출제자들도 매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작년은 어떻게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어요. 아무 연관성은 없고요. 특히 고 1, 2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라기보다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정 수준에 맞춰서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올해는 작년부터였나 조금 더 쉬워지고 있다가 올해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고 1, 2 모의고사도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인천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범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 1 범위는 처음부터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수학화가 안 들어가죠. 정규 교육과정상 수학화는 2학기 때 하기로 하기 때문에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서 수학상 끝까지 시험 범위가 들어가고 고 2 같은 경우에는 수학 2를 1학기 때 진행한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가진 않고 수학 1은 다 들어가고 수학 2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원 중에서 극한까지만 이렇게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2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에서 집합만 싹 들어가듯이 대단원 하나도 좀 작은데 그 중에 반밖에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래도 수학 2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방학 때 선행을 열심히 했겠지만 수학 2를 2학기 때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선행을 열심히 했겠지만 사실은 시험 범위는 굉장히 조금이다. 오히려 수학 1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문제가 발생됐죠. 고 1 친구들도 그렇고 고 2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 방학 때 공부하는 건 2학기 과정이죠. 특히나 고 2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2학기 때 하는 학교 같은 경우가 훨씬 많아서 확통이나 기아를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것이고 수2를 2학기 때 보는 학교만 하면 수2를 훨씬 더 열심히 했을 때고 고 1 같은 경우에는 수학 카를 준비를 하고 수학 1 선행을 했을 텐데 이거 다 지난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딱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걱정을 하고 아 나 준비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냥 이러고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의고사는 여러분 평소 실력대로 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을까? 평소 실력대로 보면 누구나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시험을 딱 보는데 그죠? 그러면 아주 평범한 등급이 나오는 거야. 4, 5등급이. 준비를 해야죠.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동안에 충분히 이 과정을 복습을 하면서 선행을 땡겼다면 여러분이 준비를 계속했던 것이고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이 평소 실력대로 보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시험을 보는 건 평소 실력이 아니에요. 시험 범위를 공부 안 했는데. 그치? 그래서 오늘 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학습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 지난 과정을 꾸준히 학습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했어야 돼. 여름방학 때 전범위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수학원 그리고 수학상을 계속해서 풀어놨어야 돼. 근데 아니라면 선행을 위주로 학습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대비가 가능은 한데 아예 대비 안 하는 건 평소 실력대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비를 하자. 어떻게?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고1 먼저 수학상은 비교적 내용이 좀 제한적이에요. 나오는 내용이 뻔하잖아요. 곱셈공식에서 어려운 거 하나, 나머지 정리 하나, 2차 함수 하나 그리고 복소수,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상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해요.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2, 3개년, 3개년 정도의 구월학력 평가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고 각 단원별로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 방금 말씀드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준비하는 게 가능하고 바로 중간고사 준비하세요. 중간고사 준비를 여러분들이 한 달 또는 5주만 잡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9월 6일이면 굉장히 애매하죠. 중간고사가 10월 중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9월 초가 돼도 아직 뭔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안 하고 내신 대비도 안 하고 그냥 학교 적응 기간 이렇게도 취급해버린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애초에 9월 중순부터 혹은 9월 뒷째 주부터 혹은 학력평가 끝나고 나서 바로 내가 시험 대비를 들어간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전까지 계속 기출문제 푸세요. 알겠습니까? 풀고 새 문제립 살 필요 없어. 내가 풀었던 문제를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틀린 거 풀어보고 그렇게 2주만 충분히 하면 됩니다. 안되지 않아. 괜찮아. 무조건 돼요. 각 단원별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충분히 대비 가능해. 알았죠? 고2의 경우 보자. 고2는 사실은 수학원부터는 수능시험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광범위해져가지고 사실은 단기간에 뭔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수학원부터는 수능시험법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학습을 했어야 한다. 유형과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단기간에 학습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출문제를 안 풀어본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볼 것. 그리고 이쯤 되면 지수로그 함수라든지 상각함수에서 싸인 법칙, 코싸인 법칙마저도 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잊은 개념이 있거나 공식은 바로바로 체크하셔야 되죠.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치열하게 2, 3주만 버텨보세요. 어? 까먹었다. 공부. 기출문제. 까먹었다. 공부.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왜?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원 그때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 수열 공부하고 시그마 공부할 때 고통스러웠잖아. 근데 다시 하면 또 기억납니다. 안 해서 그런 거야. 다시 하면 기억나요. 수2는 범위가 짧아서 괜찮아. 수2는 범위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여름방학 때 공부한 것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그리고 계약하고 바로 수2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바로 수2 공부하면서 모의고사 대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수2는 크게 부담이 되진 않겠지만 수1이 문제다. 그때 어려웠겠지만 지금 다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최악은 이번 모의고사도 그냥 잠깐 꼭 참고 넘어갔다가 그래 9월 6일까지는 숨참자. 넘어갔다가 중간고사 대비하고 여러분들이 고2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일 뒤면 예비고삼이 되잖아요. 예비고삼 됐는데 수1 다 까먹고 수2 다 까먹은 그런 최악의 상태가 된단 말이죠.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그 뭔가의 중간에 9월 모의고사 그리고 11월 모의고사 있다고 생각하시고 준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좀 짧고 굵게 준비할지는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반드시 작년 9월, 재작년 9월 모의고사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내가 잊은 개념 체크하시고 기출문제집 있는 거 찾아서 골라서 풀어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대비 가능할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내신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그리고 방학 때 공부했던 것이 내신 성적으로 발휘가 돼야 되지만 그 전에 모의고사 등 여러분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시험은 없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인지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9월 모의고사 잘 준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